웹스케어 5 기본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웹스케어 5 기본교육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생 분들은 교육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아래 URL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자료를 받으셨으면 아마도 웹스케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언더바, edu.zip이라는 이 압축 파일 하나를 받으셨을 겁니다. 기존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해당하는 압축 파일을 c 드라이브 밑에 웹스케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밑으로 압축 해제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축을 해제하실 때에는 기본 윈도우 디폴트에서 제공하는 압축 풀기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7집이나 r집 등과 같은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압축된 내용의 파일이 너무 많아서요. 압축이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압축 해제 파일을 이용을 해서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압축 해제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항상 c 드라이브 밑으로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가 없는 환경도 많기 때문에 항상 있는 이 c 드라이브 밑을 활용을 했고요. c 드라이브 밑으로 web square underbar, dev underbar, pack underbar, sp5라는 이 경로에 맞추어서 꼭 압축을 해제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실 때는 이 web square.exe라는 이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 아이콘,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web square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환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차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eb square 5에 대한 이 sp5 기본 교육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클립스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시간에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요.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잠시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가이드나 KMS나 그리고 서버 쪽에 대한 부분과 WRE 그리고 WRM 총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가 보일 텐데 이 서버는 서버에 대한 구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 WRE라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교육용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때에는 이 WRE 프로젝트를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WRE는 웹스케어로만 구성된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WRE의 보시는 바와 같이 웹 컨텐츠라는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이쪽 하이로 웹스케어에 관련한 모든 리소스들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교육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WRE라는 프로젝트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먼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려면 아마도 디폴트로 받으셨다면 바로 이 maincontainer.xml이라는 이 파일이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택이 안 되신 분들은 maincontainer.xml 이 파일을 더블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파일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열리게 되면 툴 상단 쪽에 보면 빨간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기본 브라우저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기본 브라우저로 화면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브라우저로 띄워놓고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육을 할 때의 교육 순서는 왼쪽 카테고리 메뉴 중에서 조금 내려보시게 되면 교육 챕터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끝에서 거의 두 번째 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 교육 챕터에서 교육 설명 부분을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웹스케어 5의 개발자 교육되는 그러한 진행 순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전 시간에는 저희 교육 웹스케어 5에 대한 소개 및 저희가 사용하는 스튜디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웹스케어 5에서 제공되는 컴퍼넌트 및 그 다음에 컴퍼넌트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후에는 화면 그리는 방법 등과 그리고 화면에 대한 시연 등을 보면서 웹스케어에 대한 자세한 교육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실 텐데요. 이 첫 번째 챕터인 교육 자료 소개 웹스케어 5 소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저희 개발자 교육에 대한 이론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이론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통하여 나중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지금은요. 웹스케어 5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진행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짧게 살펴보고 저희 스튜디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스케어 5는요. 웹표준을 준수한 UI 프레임워크입니다. 여러 가지 UI 개발 도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데 저희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고 웹표준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의 UI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해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러 연약들이 있는데 저희는 2007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2021년에 배포한 SP5까지 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배포되고 있는 버전은 웹스케어 5의 SP5 버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주요 기술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시게 될 텐데 저희 웹스케어의 화면 소스는 XML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XML 소스가 웹 브라우저에서 로딩될 때 웹스케어의 엔진을 통하여서 HTML의 형태로 바뀌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SP5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이 XML을 곧바로 HTML로 바꾸지 않고 이 W팩이라는 별도의 변환 기술을 거쳐서 한 번 더 XML에 대한 소스를 경량화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조금 이따 툴을 보면서 함께 웹스케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면서 더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웹상에서 올라가서 웹표준에 맞게끔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웹표준이기 때문에 웹표준에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CSS 및 XHR 등의 어떤 기법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이제 이 XML에 대한 W팩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소스에 대한 경량화로 인하여 사용하고 보다 나은 보안성 및 속도 개선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이 부분은 툴을 보면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에서 웹스퀘어가 동작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역시 툴을 보면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지원 사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계신 환경 사용하고 계신 환경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 천천히 확인을 하시면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요 이제 이 문서는 조금 이따 더 보기로 하고 문서 보고 이제 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실행했던 웹스퀘어 5 스튜디오를 먼저 다시 보면서 차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웹스퀘어 5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클립스 기반에 저희 웹스퀘어의 플러그인이 얹혀진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된 버전은 교육용으로서 웹스퀘어에 맞춰서 최적화되어서 나가고 있는 웹스퀘어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클립스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웹스퀘어용으로 사용하는 뷰어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는 웹스퀘어의 화면을 한번 생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 화면을 한번 생성할 텐데 생성할 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교육자료는 WR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이용합니다.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신규 파일을 만들 예정이고요. 웹스퀘어의 파일은 이제 UI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맵루트 이하에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저희 웹스퀘어 화면은 UI이기 때문에 HTML이나 JSP 등을 관리하듯이 웹루트 이하에서 항상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파일을 생성하려고 하면 해당하는 파일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고요. 항상 웹루트, 현재 WRE에서의 웹루트는 웹 컨텐트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폴더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New 해서 기본적인 파일로 만들지 마시고 웹스퀘어의 파일을 만드실 때는 항상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라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웹루트인 웹 컨텐츠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마시고 웹 컨텐츠를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웹스퀘어의 화면 파일을 만들 때는 그냥 파일이 아닌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라는 이 부분을 꼭 선택을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웹스퀘어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여느 화면 파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성창이 나오는데요. 다만 화면 파일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저희 웹스퀘어 파일은 확장자가 XM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자가 XML이 디폴트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 파일을 만드실 때는 꼭 점XML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주는 게 원래는 정상이긴 한데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파일명을 만약에 edu01이라고 제가 만들고 점XML을 꼭 이렇게 확장자를 넣어주게 되면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확장자를 입력을 하다가 XML인데 XMF 이런 식으로 확장자의 오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여러분들께서 웹스퀘어 화면 파일을 만드실 때에는 꼭 파일 이름만 그냥 선언을 하시고 피니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확장자가 .xml이 붙여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파일 이름만 주고 넥스트는 아트에 누르지 마시고 피니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 같이 확장자가 자동으로 .xml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면 파일을 만드실 때 꼭 확장자를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명만 주고 그대로 마무리하시면 보시다시피 알아서 .xml 확장자가 붙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웹스퀘어 화면 파일은요. 아래쪽을 내려보시게 되면 크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구성 요소를 받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소스 탭은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라 구성 요소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제대로 된 구성 요소들은요. 디자인, 인포, 스크립트, 데이터, 콜렉션, 서브미션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이 모든 구성이 완성된 xml의 형태로 이 소스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디자인 탭입니다. 제일 먼저 선택되어 있는 영역인데요. 해당하는 디자인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탭은 웹스퀘어를 이용하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화면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화면을 그리실 때에는 저희가 팔레트 뷰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옆에 보면 팔레트 뷰어가 있는데 해당하는 뷰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80여 가지 정도의 컴포넌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를 내가 선택하여 원하는 컴포넌트를 디자인 뷰를 통하여서 그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한 두세 개 정도만 제가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값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인프박스입니다. 이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고요. 선택된 컴포넌트를 그려줄 때 어떠한 위치에 생성을 할지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는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없는데 그대로 OK를 해서 그려보게 되면 맨 왼쪽 상단에 그려지게 됩니다.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위치를 옮기는 것은 안됩니다. 디폴트 상태에서는 안됩니다. 위치를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은요. 이따가 그리기 설명을 할 때 제가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툴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컴포넌트와 그리고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한 후에 제가 그리기 방법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 팔레트 뷰어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이 디자인 뷰어에다가 배치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컴포넌트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달력을 하나 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인풋박스의 뒤쪽이나 혹은 앞쪽 등을 통하여서 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달력 컴포넌트도 그려질 수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이 뭐 싫으시다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인풋박스를 하나 더 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컴포넌트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고 위치를 선택하여 그리게 되면 앞쪽 혹은 뒤쪽에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리기 설명할 때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컴포넌트의 배치를 통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게 디자인 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포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탭인 인포탭은요. 실질적인 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화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아이디나 화면 명 등을 입력할 수 있고요. 업무명이나 작성자 등을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한 기능 정의 등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 주로 설계 단계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개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정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히스토리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메타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 화면을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탭은 개발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디자인 탭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한다, 화면을 그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성된 화면에 대한 컴포넌트들의 기능 등을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동적인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크립트 탭입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서 자바 스크립트의 로직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 화면을 실행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최초 화면 생성하게 되면 OnPageLoad라는 이러한 함수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이 OnPageLoad가 하는 역할은 이닛 함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웹스케어에서는요. 이러한 이닛 함수를요. 전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직접 실행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scwin.onpage로 또 이 안에다가 로직을 작성하게 되면 화면이 최초 로딩되고 나서 처음 실행하는 부분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작성하고 나서 이 함수를 이와 같이 실행하는 이러한 로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웹스케어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OnPageLoad에다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이닛 함수를 만들어서 직접 실행하는 로직은 웹스케어 5 SP5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최초 수행할 기능이 있으면 이 OnPageLoad 부분에서 항상 작성을 해준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하면서 저희 웹스케어의 화면 파이드를 만들면서 이제 이 SCWin이라는 객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 웹스케어에서는요. 함수나 변수 등을 만들 때 각각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들이 SCWin이라는 이 자원을 통해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스케어 화면을 만들게 되면 해당하는 이 SCWin 객체 하위로 모든 함수나 변수 등을 관리를 해주는 것을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 지금 교육 페이지를 다시 한번 띄워봤는데요.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메인 브라우저에서 이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메인 화면이 있고 그 안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서브 화면들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서브 화면 등에서 만약에 함수나 변수 등을요. 전역자원으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SCWin으로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함수 AA나 그리고 전역변수 BBB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전역자원들은요. 웹 브라우저가 닫기지 않고 이 서브 화면만 닫았을 때는 해당하는 부분은 계속 웹 브라우저에서 메모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서 이러한 전역자원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가 올라가서 어느 순간 웹 브라우저 자체를 껐다 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보다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 저희 웹 스퀘어에서는 모든 변수나 함수 등을 SCWin 하위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러한 SCWin 하위로 관리된 부분들은 이러한 서브 페이지를 닫아줄 때 SCWin 하위를 자동적으로 비워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쌓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웹 브라우저도 안정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CWin 하위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기능들을 보여주면서 이벤트나 함수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도 항상 이 SCWin 하위로 만들 겁니다. 이 이름 자체는 변환해줄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통일성을 위해서 저희는 SCWin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장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내내 항상 SCWin 하위로 해당 페이지 내에서 함수나 이벤트 등을 만들 예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자원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웹스케어에서는 디폴트로 SCWin이라는 객체 하위로 제공되는 함수나 변수 등은 해당하는 페이지가 닫히면 메모리를 비워주도록 그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CWin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또다시 또 다른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 콜렉션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콜렉션 부분은요. 웹스케어와 아니라 다른 UI 제품을 써보셨다면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게 웹스케어에서는 데이터 콜렉션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셋보다는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게 저희 웹스케어의 데이터 콜렉션 특징입니다. 이 신규 부분에 바로 옆부분을 클릭해 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웹스케어의 데이터 콜렉션은 총 5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맵이 있고 두 번째 데이터 리스트가 있으며 세 번째는 링크드 데이터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맵과 데이터 리스트이긴 한데 얄리아스가 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맵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맵은 단권의 데이터 개체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항목은 키로 설정을 하고요. 여러 항목을 담아줄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부분에 이 DB 버튼, 동기화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테스트할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즉 단권의 개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회 조건 등에 단권의 조회 조건을 보내줄 때는 이러한 데이터 맵을 이용하여서 데이터 관리를 해줍니다. 데이터 값을 하나밖에 갖지 않는 경우 그때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데이터 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데이터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데이터 리스트 부분을 추가하게 되면 항목을 컬럼으로 관리하며 마찬가지로 여러 항목을 담아줄 수 있는데 반면에 데이터 맵과는 다르게 이 데이터 리스트는 데이터 구조를 여러 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리드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권의 구조를 갖는 것이 데이터 리스트이며 단권의 구조를 갖는 것이 데이터 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로 생각하면 자바에도 맵과 리스트가 있죠. 그와 관련한 설정으로 맞춰놓았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맵은 단권, 데이터 리스트는 단권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파생되어 쫓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에서 링크드 데이터 리스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바의 링크드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데이터 리스트를 기준으로 별도의 필터 조건이나 소트 조건을 주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만 보는 용도로 사용할 때 그때 활용을 하는 게 링크드 데이터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이는 얄리아스가 붙은 데이터 리스트와 얄리아스가 붙은 데이터 맵은요. 이런 단일 페이지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페이지가 있고 그 안에 서브 페이지가 있는 경우 서브 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 즉 자식에서 부모 쪽에 있는 데이터 객체를 참조하여 바라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얄리아스가 붙은 녀석입니다. 활용도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모에서 자식 거를 바라보게 이러한 부분은 구조적으로 성립되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되고요. 자식 페이지에서 부모 쪽에 있는 데이터 객체를 활용할 때 그때 활용되는 부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맵과 데이터 리스트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파생되어 쫓아오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데이터 맵과 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오후에 샘플 소스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영역이 서브미션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서브미션이라는 영역은 웹스케어 5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객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툴 상단에 보면 add 서브미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생성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통신 객체를 주로 웹에서는 이제 azx 기반의 통신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웹스케어 5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코드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을 막지 않기 때문에 azx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브미션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azx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통신만 잘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브미션으로 제공하는 것은요.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통신 도구를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오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내용입니다. 대신 지금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서브미션을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설정을 하고 내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서브리트 주소를 작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한 부분이 서브미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오후에 실습할 때 보다 상세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5가지의 영역들이 이 소스 탭을 보시게 되면 완성된 XML의 형태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정한 모든 내용들이 이 소스 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보실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시고 싶어 하시나 봐요. 앞에 화면들은 전 안 보고 이 XML에서만 코딩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 방법을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코딩을 하게 되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이러한 태그들이 XF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 소스 상단을 보시게 되면 지금 X 폼지의 스펙을 따랐다는 얘기고요. W2로 시작하는 태그는 웹스케어의 스펙을 따랐다는 얘기인데요. 태그의 이 방향들이 W2나 XF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그들을 정확하게 닫고 열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닫고 열어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파일 자체가 깨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코딩하는 것은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기서 직접 코딩하지 마시고 코딩을 하실 때에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이 스크립트 탭을 항상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때는 이 디자인 탭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 탭은 참조용이지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용도가 아님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짤막하게 살펴봤는데 저희 웹스퀘어 파이브의 sp5부터는요. 이렇게 XML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XML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XML과 똑같은 한 쌍의 JS를 여러분도 모르게 JS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W팩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잠시 확대를 할게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려진 이 XML에 대해서 똑같은 한 쌍의 JS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XML에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툴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W팩인데 이 W팩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게 되면은 이 XML 소스에 대해서 JS 형태로 미니파이어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미니파이어돼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줄여줘서 이 JS를 활용해서 화면에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JS가 실제 돌아가는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edu01.xml에 대한 화면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할 때에는 툴 상단에 이 빨간색 아이콘을 이용하시면 돼요. 얘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단축키를 쓰실 때에는 F7을 눌러주시면은 똑같은 기능으로 활용이 됩니다. 해장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잘 생성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 대해서 지금 소스는 edu01.xml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용하고 있는 소스는 이 edu01.js입니다. 이 JS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소스 내용이 훨씬 더 압축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파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파이어되는 W팩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만약에 삭제를 해볼게요. 제가 삭제를 했어요. 없고 XML만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화면을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해요. 해당하는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실패했다고 그리고 이 edu01.js가 없다고 하면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반드시 XML을 만들게 되면 짝이 되는 W팩에 대한 JS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 소스에 올리실 때에도 이 XML만 올려서 될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이 W팩에 대한 JS 파일이 실제 돌아가는 소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이 JS가 사라진 경우에는요. 간략하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프로젝트 부분을 눌러보시면 툴 상단에 리빌드 웹스케어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리빌드 웹스케어 프로젝트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삭제를 했던 그 JS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프로젝트의 리빌드 웹스케어 프로젝트 이 기능을 이용하셔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W팩에 대한 JS를 다시 빌드를 합니다. 개별로 빌드하는 기능은 없으며 전체로 이와 같이 빌드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면을 실행하면 방금 전에 에러가 났지만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항상 XML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W팩 JS가 같이 생기더라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실이 되었을 때는 프로젝트의 리빌드 웹스케어 프로젝트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금 생성된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화면 파일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려진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스케어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가 지니고 있는 속성 두 번째는 이벤트 세 번째는 API를 이용해 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속성을 확인을 하시려면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우측에 보시면 프로퍼티라는 뷰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 프로퍼티에 제일 먼저 보이는 속성이라는 탭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속성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마우스 오버해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간략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가장 간략한 기능들을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은요. 헬프 메뉴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 기능을 선택하고 단축키를 F1을 눌러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헬프 메뉴와 연동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헬프 메뉴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더 파악을 하실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적용을 해보는데 자 저희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요. 웹스케어의 컴포넌트는 항상 아이디 중심입니다. 이 아이디를 꼭 입력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IPT1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적용하게 되면 적용되었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희 디자인 뷰어에서 여기 컴포넌트를 마우스 오버 해보면 아래쪽에 디자인 툴팁이 나와요. 이 디자인 툴팁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인풋이구나 그리고 샵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IPT1이 아이디는 IPT1로 그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공되는 부분이 디자인 툴팁이고요. 해당하는 부분이 보기가 싫으시면 툴 상단에 있는 이 모니터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툴팁 표시 숨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한번 클릭하면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또 나옵니다. 즉 토글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상세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은 아이디만 적용해봤는데 아이디 이외에 다른 속성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초기값을 한번 입력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이디 바로 아래쪽에 init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이용해서 제가 숫자 1, 2, 3, 4, 5, 6, 7, 8, 9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 다시금 저장을 한 다음에 화면을 실행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속성을 주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초기값을 줄 때에는 보신 바와 같이 init value라는 이와 같은 속성을 이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해보자면 이 init value가 만약에 숫자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데이터 타입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은 텍스트인데 숫자나 정수 형태일 때는 넘버고 실수는 플롯이고 그리고 17자리 이상 큰 숫자일 때는 빅데시 말 등 날짜나 시간에 대한 유로화에 대한 이러한 속성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정수인 넘버로 표시를 하고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는 포맷을 적용하실 때에는 display 포맷이라는 이 속성을 이용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자리마다 콤마를 입력해주세요. 이와 같은 속성을 적용하게 되면 다시금 화면을 실행해 보았을 때 아까는 자릿수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세 자리마다 콤마가 입력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숫자를 더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할 때에는 포맷이 빠졌다가 다시금 입력이 끝나고 나서 블러가 되는 시점에서는 포맷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입력하는 순간에도 포맷 자체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또한 속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디스플레이 포맷 바로 위쪽에 보면 어플라이 포맷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을 올이라고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적용해 보면 이제는 입력하는 순간에도 포맷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속성 기능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컴포넌트의 간단한 기능 등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속성은 오후에 제가 실습을 할 때, 시연을 할 때에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컴포넌트는 항상 아이디 중심으로 동작하기에 이 아이디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 뷰에 보면 속성 바로 옆에 이벤트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컴포넌트가 지니고 있는 이벤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러한 이벤트들을 마우스 오버해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보다 상세한 기능들을 원하신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F1이라는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항상 헬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 온뷰체인지 같은 그러한 이벤트에서 지금 인포라는 파라미터가 어떠한 값을 갖는지 제이슨 형태로 올드밸류와 뉴밸류를 갖고 있을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헬프 메뉴와 연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로 F1만 눌러주시면 헬프와 연동이 되더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적용을 해볼 텐데요. 적용을 하실 때에는 해당하는 이벤트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스크립트와 메타라는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 스크립트 부분이에요. 이 스크립트 부분만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해당하는 컴포넌트에 아이디 기준으로 이벤트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번째 컴포넌트는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면 아이디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아이디부터 입력하게끔 유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를 입력해야지만 이벤트가 이와 같이 생성이 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눌렀는데 스크립트나 메타 버튼이 잘 안 보입니다 하시면요. 해당하는 이벤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크립트나 메타 버튼이 잘 보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스크립트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메타는요.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클릭해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이벤트가 어떠한 이벤트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설명창이에요. 저희 웹스키어 스튜디오에서 메타라는 부분이 보이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은 다 설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버튼은 아마도 이용을 거의 안 하실 것 같고요. 생성할 때는 이 스크립트 버튼을 이용하실 거고 자 이와 같이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디자인 툴팁에 이벤트가 적용돼 있음을 클릭 이벤트가 적용돼 있음을 약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고 있고요. 또한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왼쪽 상단에 붉은색 반점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이벤트가 적용됐음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실행했을 때에는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디자인 탭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벤트를 또 하나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퍼티의 이벤트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에 보면은 이벤트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온클릭을 주었기 때문에 적용된 이벤트는 아스타가 보입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같은 방법으로 이벤트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초반에는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용도로 보시려면 프로퍼티의 이벤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서는요. 이 디자인 탭에서 그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빠르게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컴포넌트를 IPT1과 IPT2라는 두 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해당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떤 동적인 부분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스크립트 탭에서 보통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우리가 기본적인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IPT1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다. 특정 변수 이름을 선언하고 document.getElementByID에서 IPT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경우라면. 근데 웹스퀘어에서는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웹스퀘어의 컴포넌트에 아이디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가 이 전역 변수로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위랑.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코딩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document.getElementByID 이런 거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해당하는 부분 다 필요 없고 컴포넌트에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점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사용할 수 있는 API의 목록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과 함께 간단한 예제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와 같은 입력력 컴포넌트는요. 값을 입력할 때에는 set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API를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set으로 시작하는 API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값을 받아올 때에는 get으로 시작하는 API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값을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setValue라는 이러한 API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API를 통해서 제가 987654321이라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API로 입력한 987654321이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해당하는 컴포넌트는 제가 조금 전에 initValue를 통해서 1,2,3,4,5,6,7,8,9를 줬죠. 다른 값을 줬어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통해서 987654321을 줬습니다. initValue와 스크립트가 다른 값이에요. 근데 화면에 적용된 값은 initValue로 준 값이 아닌 스크립트로 작성한 값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웹스퀘어가 수행될 때요 저희는 최초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화면에 스크립트에 정의돼 이 함수를 먼저 읽어드려요. 실행은 아니에요. 읽어드리기만 합니다. 이 onpage, load, onclick 이런 것들 있는 부분들을 먼저 다 읽어드려서 이런 함수들을 먼저 생성을 미리 해놔요.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생성을 다 한 다음에 화면을 그려주면서 속성이 적용돼요. 그리고 속성 적용되면서 initValue 값이 들어가겠죠. 1, 2, 3, 4, 5, 6, 7, 8, 9 그런 다음에 이 부분들이 다 적용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onpage로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적용되는 게 이 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행될 때 onpage로드에다가 적용되는 게 최초 수행할 때는 최초 적용되는 값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러한 코딩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부터 먼저 읽기 때문에 이 ipt1을 그리기도 전에 값을 넣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스케어에서는 절대로 이런 코딩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최초 수행할 로직이 있다면 그냥 onpage로드에 작성만 하게 되면 수행은 웹스케어 엔진 내부적으로 알아서 수행시켜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뷰어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첫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컴퍼런트에서 이용하는 것은 속성과 이벤트 API이기 때문에 속성과 이벤트는 이 프로퍼티 탭에서 속성과 이벤트로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의 뷰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뷰어는 실질적으로 CSS를 적용할 때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컴퍼런트에 적용할 수 있는 CSS 목록이 다 나타나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색깔을 한번 잠시나마 바꿔볼게요.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CSS는요. 공통적인 CSS를 통해서 거의 적용을 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기법을 일라인이라고 하는데 일라인 CSS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타일 탭에 대한 활용도는 아마도 오후에 계속 해보시게 되겠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스타일은요. 프로퍼티의 속성에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 스타일 부분에 확인이 됩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도 사실은 똑같은 결과예요. 근데 칸이 굉장히 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 뷰어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큰 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큰 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마진 같은 거 한번 줘볼까요? 주는 뒤에 적당히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코드 어시스트 기능도 제공이 돼서 마진을 주게 되면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간격 벌어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라인 사용하는 것은 별로 개발자들이 사용할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그리기 설명할 때 들으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 스타일을 통해서 직접적인 CSS 적용은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메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메타 영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벤트 할 때도 메타가 나왔었죠? 이 메타 설명 쓰는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서의 메타는 똑같이 설명인데 컴퍼넌트 자체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제목과 그리고 내용들을 적어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용자나 HTML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 크게 활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컴퍼넌트의 속성은 이 프로퍼티의 속성을 통해서 다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속성에서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속성을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 또는 HTML을 통해서 HTML은 어트리뷰트로 넣는 거고 사용자는 속성으로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가를 통해서 또 다른 내가 넣고 싶은 속성을 별도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입력할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HTML을 쓸 수 있는 속성들은 프로퍼티의 속성에서 이미 다 거의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쓰게 되더라도 인풋 같은 거는 없을 거고 오디오나 비디오 태그 등을 쓸 때 저희 툴에서 만약에 안 보이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입력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별도의 추가적인 속성을 넣을 수는 있으나 크게 활용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은 저희 툴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